안녕하세요. 제가 오랜만에 자정으로 다녀왔습니다. 오늘 다녀오는 곳입니다. 이렇게 해서 저기 보이시는 바닷가까지 산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. 한번 그러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. 오늘 다녀오는 곳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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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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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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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바닷가로 한번 더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산에서 바닷까지 라이딩을 해보겠습니다. 산에서 바닷가로 한번 더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에서 바닷가로 한번 더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에서 바닷가로 한번 더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